... 어떤 사고인지 아시겠죠? 즉 흰색 차 한 대가 불분유턴하려고 나왔어요. 불분유턴하려고 나오는데 저 흰색 차를 보고요. 저 앞에 보면 빨간 차도 보이긴 보입니다. 흰색 차가 있고 블랙박스에는 이 빨간 차가 보이지만 운전자의 눈에 보였을까요? 운전자의 눈에는 저게 안 보이죠. 흰색 차가 여기서 주춤할 때 지나가는데 여기서 나오면 피할 수 있나요? 저 차 두 대 1행입니다, 1행. 1행인데 뒤에 차가 커버링해 줄 때 앞차가 돌려고 그러다가 뒤에 차는 블박차를 보고 멈췄는데 그런데 블박차는 빨간 차는 못 봤죠. 그러니까 흰색 차가 멈추니까 지나가는데 빨간 차가 툭 나오다가 꽝! 블박차 잘못 있습니까? 이번 사고는 이렇게 된 겁니다. 여기서 나는 정상에서 잘 가고 있습니다. 여기서 흰색 차가 나와서 커버링해 줄 때 빨간 차가 여기서 이렇게 돌다가 둘 차는 1행이에요, 1행. 이번 사고 100 대 0이라는 데서 불만 있으신 모습 들어보세요. 불박차가 저거 피할 수 있나요? 그런데 상대편 보험사에서는 뭐라고 그럴까요? 허허 80 대 20 주장한다네요. 응? 불박차 보험사도 80 대 20이라고요? 이야... 말이 됩니까? 저게 왜 저러냐면요. 보험사가 파란 책이요. 도표 250이 거기서 불법 유턴이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진로 변경 중에도 똑같은 사고가 난다. 불법 유턴은 아직 들어가지 않았다. 그러니까 일종의 진로 변경이다. 급차로 변경이다. 그거 70 대 30 아니냐. 70 대 30, 80 대 20까지 해 주겠다.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요. 그거 그 표 찢어버리라고 그랬죠. 도표 250이 그거는 보험사 직원들한테 보험사 직원들 신뢰도 추락시키면서 욕만 먹게 만드는 그런 250이, 도표 250이요.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. 이번 사고 당연히 100 대 0입니다. 100 대 0이고요. 우리 보험사에서 억울해진 100 대 0은 없다. 왜 100 대 0이 없습니까? 바로 이런 게 100 대 0이죠. 그리고 이런 사건, 소송 내가 할 필요 없습니다. 우리 보험사 직원한테 한문철 변호사가 지금 설명해 준 거 보여주고요. 아니, 당신 같은 거 피할 수 있겠어? 흰색 차만 보여야지, 빨간 차가 보이겠어? 빨간 차가 블랙박스 찾아보니까 숨은 그림 찾기에서 나온 거죠. 안 보입니다. 당연히 100 대 0이니까 반드시 저건 분심이 거치지 마세요. 분심이 가면 사건이 망해질 수 있습니다. 분심이 가지 말고 곧바로 소송 가서 100 대 0 판결 받으러 그러시고요. 한문철TV 3300회 보면 분심이 거치지 않고 소송 가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잘 설명해 놨습니다. 100 대 0입니다. 너무 좋은데요. 사랑해! 잘 안 보니 스포츠가 스포츠가 다행히도 다행히도